11일까지 집계된 전북지역 비 피해는 주택침수 99건, 가축폐사 13만 3천마리, 농작물침수 1,000헥타 등으로 파악됐습니다. 공공시설은 하천지방유실 9건, 토사유실 8건, 도로유실 2건 등이었습니다. 대부분 완주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했고 토사유실 8건은 모두 군산지역입니다. 기상청은 주말인 13일 전북 내륙지역에서 20mm 내외에 강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상황이어서 강한 소나기에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전북과 충북, 충남, 경북 등 4개 시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5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완주와 익산에서는 특별재난지역 손포를 위한 사전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